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발작 버튼을 한번 꾹 눌러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Very nice한 그녀, 베리나 리나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리나찡 하니까 되게 귀엽다 그죠? 지금까지 베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베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사람은 제법 있었어 특히 언제였냐면 옛날에 OECD 포럼 갔을 때 그때 사과 한번 욱실하게 쳤잖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카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몰카 사실 별로 없었잖아 잡아낸 것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몰카를 잡아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히데이 싹소리를 갈겼죠 그리고 그걸 갈리고 나서도 뭔가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자신의 힘의 권력에 도치된 느낌이었잖아 OECD 포럼 단연구 잘한 것 같다고 많은 논란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와 왓타시가 그 정도의 파급력을 행사할 줄은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똥된장을 구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생 욕먹어도 할 말 없는 그런 구실을 만들었지 굉장히 불쾌한 일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리나찡을 욕해달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너무하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제 생각을 말한다면 사실 나는 베리나라는 리나찡을 되게 좀 사회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오세라비 누님이랑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누님이야 오세라비 누님이 그때도 뭔가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잖아 그 토론 내용 본 사람은 다 알거야 이거는 토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학생인 유치원 언론인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세라비 누님이 우쭈쭈쭈쭈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논리성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리나찡의 저는 몰카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걸로 보고 내가 느낀 거는 저 사람을 나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나찡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화도 안 났을 뿐더러 조금 불쾌하긴 했지 근데 뭐 쟤는 저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 그래서 딱히 건드리진 않았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도 몇몇 사람들은 좀 분노하는 게 있었어 어밤니 너는 존나 개스윗한 남이다 이래서 젊은 세대가 날 싫어하는 거 저도 조금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런 전형적인 남녀 차별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락 같은 거 할 때 길드 만들 때도 여자들은 뽑지도 않거든요 저는요 왜? 오락 같은 거 여자들 뽑아서 하잖아 길드 만들자면 안 돼 운영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게 오락을 해도 되게 헤비하게 하는 편이거든 오락을 한 번씩 하면 헤비하게 하는 편이라서 여자에 뽑지도 않아요 저는요 왜? 능력이 다르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만한 자세부터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반대로 나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리 바닥도 견고하게 보는 거에요 왜? 여자란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거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스윗, 한남, 오팔충, 꼰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지금의 마흔대한 어반이나 2세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는 달리 여러분과는 달리 분노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동정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때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야 근데 왜 이제 와서 리나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이분이 이제 다시 슬슬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베리나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나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 글인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봐주고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답변 이렇게 일일이 다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결론은 그거야 자기가 21살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26살이 됐다는 거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경험이 있었고 야 복도라 씨 근데 갑자기 2년째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유튜브에 들어간 게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야 자기 영상을 보는 것도 댓글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제 코아이 됐어 무서우니까 소통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뭐 이게 자기는 모든 걸 포기했지만 다시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보겠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여기서 그래 베리난 스스로를 성장하고 있는 한 청년의 비유를 했더라고 청년이라는 본인 스스로를 그래서 나도 이제 이게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있어 얘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는 내가 몰랐었는데 그 약간 바이섹슈얼 커밍아웃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모부님이라고 말하잖아 얘네들은 항상 근데 아버지가 요리사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리를 잘해 보면 그래서 커뮤니티나 동영상 본사랑 있잖아 당근 계획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 물론 이게 잘 만들고 잘 먹기도 했겠지 그치? 근데 결국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언젠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볼 땐 약간 그런 간보기 같은 느낌이 있어 사실상 얘는 외통수인게 지금 와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어 만약에 기업에서 베리베리베리 나이스한 리나증을 뽑아봐 난리난다니까 진짜 난리나고 본인 연기 같은 거 좋아했다고 하잖아 연기하는데 엑스트래로 나와봐 그러면 그 드라마 또 난리나는 건 완전 터지는 거란 말이야 요즘 20대 남자들은 화력이 얼마나 센데 진짜 20대 남자들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 수가 있거든 한때는 그래도 그 뺨이 대장구까지 올라갔던 그런건데 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 밖에 없지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야 너 돌아와지 말고 찌개져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얘한테는 선택의 포기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도 깜짝 놀란 게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때가 21살이었던 거야 와 그때 21살이고 이제 26살이란 말이야 가장 인생의 가장 이쁜 시기에 5년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야 안 억울하냐는 거지 막말로 제재 이런 애들은 한강비 후 보이는 아파트도 사고 돈이라도 엄청 땡겼잖아 얘 뭐 책 쓴 거 뭐 팔려봤자 얼마나 팔렸겠어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지 않고 돈 번 것보다 얘는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 MBTI도 가장 소심한 인프피로 나왔거든 회피형 인간이야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이야 난 인프피 중에서 회피 안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회피형 인간인데 얘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지금 보면 전형적인 그 초고도비만이 오래되면 호르몬 불균형은 기본이고 그치 보니까 지금 다모증도 의심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혈압도 안 좋을 거고 당뇨도 올 거고 이거 전부 다 이제 합병증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야 나중에 돌연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욕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막말로 그 빼미 애들이 뭐 여초 애들이 그렇게 얘를 밀어줬냐 그것도 아니잖아 같이 욕했단 말이야 같이 조롱했어 실제로 걔네들이 이게 뭔가 이제 애넬서킹 했던 거는 좀 이쁜 애들아 한소희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그랬지 걔들도 똑같이 갈 거 같단 말이야 결국엔 얘 인생이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이제와서 외통소란 말이야 이제와서 아 저의 인생 과오를 후회합니다 이제 다시 반대로 이제 남성 인권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OECD 프로인가 좀 말도 안 해 싹쓸이 한 거 그거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뭔가 인권이고 나발이고 또 나고 그냥 네 인생을 위해서 너도 말 그대로 모모님 계시고 이렇게 딸내미잖아 옛날에 한창 에즈라밀러 엄청 덕질하고 톰 홀랜드 덕질했던 그 시절이랑 비교를 뭐가 행복하냐고 차라리 덕질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건강 좀 챙겨가지고 이제는 좀 제발 네 인생을 살라고 이 멍청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결국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난리 날까요 이야 또 우리 어머니 또 스윗한 남 또 어떻게 또 한 번 이제 애놀쏭킹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덕질 중에 야 네 여친 베리나다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얘가 보면 진짜 짠하다 나는 진짜 얘가 짠해 스물한 살에서 스물여섯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야 이거 진짜 와 이거 뭐냐고 이게 진짜 나는 약간 동정의 시선으로 이 리나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나처럼 이제 품어 품는다 이러고 또 이상한 또 이상한 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보고 이제 뭐 돌을 던지지 말라 이런 거 아니야 개인의 자유란 말이야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 안 하면 돼 그거 다 자기 스스로 저지른 자승자방이란 말이야 자기가 들고 가야 될 몫인데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냥 제발 좀 네 인생 좀 살려고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살림살이 나아졌냐고 스트레스만 오죄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자기 인생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이야기는 비단 리나칭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보면 되게 과몰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루종일 이상은 장례 덕분에 그런데 시간 쓰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을 쓰셔가지고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좀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다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